물을 싹 묻혀주신 다음에 그림 대충 싹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화이트 벽돌을 저희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벽 이 공간 지저분하네요. 그러면 슥 올려주세요. 대충 맞춰서 올려주시고 대충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 막 쏜이라 이렇게 했다.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슬라이딩 방식. 싹 해서 쭉쭉쭉 밀어가지고 이렇게 맞춰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서리 정도만 대충 대충 이렇게 맞추셔도 끝나는 거죠. 도배 끝. 끝났어. 아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어머 저게 정말 벽지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보여드릴게요. 자 53, 34cm로 숄드 위스 사이즈 대 어깨만 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셀프가 가능하고요. 자 이런 집에 수조 없으세요. 괜찮아요. 조그마한 대하 있으시면 일부러 구기실 필요는 없지만 구겨져도 괜찮아요. 고급 프리미엄 실크 벽지이기 때문에 구겨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구김이 갔는데 제가 붙여볼게요. 자 슬라이딩 방식으로 슬슬슬슬슬슬슬. 어디까지는 올라갑니다. 자 도배 끝. 근데 이거 좀 잘 못 붙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인쇄가 고급스럽다 보니까 이런 이음새가 지금은 티가 나요. 왜 거꾸로 붙였거든요. 떼세요. 오 다시 떼요. 정말 속 시원하게 떼죠. 다시 원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도배가 끝날 때까지는 몇 번이고 반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스승학생도 해요. 저희 딸도 잘해요. 끝. 어때요. 제가 지금 많이 구겨진 조각 벽지를 붙였는데. 이음새가 티가 나지 않잖아요. 노일 벽지를 붙인 것처럼 깨끗하게 고개가 됐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인테리어를 혼자 셀프로 정말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저는 이거 보여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보세요. 그냥 지금은 조각 벽지예요. 물에만 넣다가 뺄게요. 1초.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물에만 묻혔는데 그렇게 도배가 되지? 자, 뒤에 보여드릴게요. 저는 대충대충. 대충 슥. 이 많은 풀이 있었어? 지금 한 장을 대충 긁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양의 풀이 뒤에 숨어있는데 이게 건조 도포된 방식이라서 여러분들은 물에만 묻히면 도배가 가능합니다. 이게 인체에 해가 없고요.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서 아이들과 함께 하셔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아니, 진짜 이거는요. 안전성. 이게 유럽산 부자재예요. 유럽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시면 유럽산 원 부자재 다 수입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유럽 C 인증 이거 밖에 어렵죠? 저 까다롭다는 C 인증까지.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 여름방학에 편안하게 집안 인테리어를 완전 싹 다 바꾸실 수 있어요. 유해물질 테스트까지 완료를 해서 총 저희가 한 롤 한 세트 구입하시면 무료 체험분까지 해서 62장이 갈 거예요. 두 장은 그냥 써보실 수 있으니까 써보시고 오고. 그 두 장을 써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도배를 하시고 싶은데. 막상 방을 보려는 이런 가구 치워야 되죠. 김치 냉장고 에어컨 다 어떻게 해요? 나 저 연약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셀프는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저희는 조각 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 하나만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쓱 보이세요? 이렇게 주먹 하나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이렇게 도배가 깔끔하게 혼자서도 끝.